안녕하세요 담뱃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터닝카 자이언트 스타트 신제품인데요. 그 중에서 저번에 빨간색하고 노란색 두개는 보여드렸는데 조카 보여줬더니 반응도 괜찮고 파란색하고 빨간색 두개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마저 두개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터닝카 자이언트 스타터 블리자드입니다.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시다시피 게임 회사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심한 추위와 눈보라를 동반하는 강풍, 폭설 그런걸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터닝카 자이언트 파란색입니다. 자 빅사이즈로 기존거에 비해서 조금 크기가 커졌구요. 뭐 보시다시피 스타터 레일로 게임 같은거 하실때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터닝카 보관함, 휴대용 세가지 종류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놀이방법 터닝카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별거 없고 자 뜯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쁘게 잘 뜯을 필요는 없겠죠.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우리 조카즈일거고 아마 노란색은 제가 가질거고 검은색은 아마 이벤트로 나갈거 어떨까 지금 생각중입니다. 자 아이고 그러다 보시면 자 구성품 같은 경우는 스티커가 하나 들어가있구요. 벨트 클립 들어있고 자 파란 차량 중에 들어있는데 그냥 보시면 좀 단순한 느낌인데 스티커를 보시면 좀 이쁘게 나올거 같구요.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는데 저기 노란색하고 빨간색 같은 경우 지금 다른 색상들 총 4가지 색상이 있는거죠. 여기다가 검은색상까지 4가지인데 이 세가지는 같습니다. 세가지는 같구요. 이 노란색만 색상이 생긴게 좀 다르죠. 앞에 터닝마카드 로고도 달려있고 달려있는게 다르고 창문은 뭐 거의 비슷한데 옆에 보시면 얘같은 경우에는 저 노란색은 자동차 그림이 됐고 나머지인데 불꽃들이 들어있어 있더라구요. 알려주신 분들 감사하구요. 자 파란색 제품 한번 뜯어보도록 할까요. 자 애자 이렇게 붙이기 힘들어 자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붙이기 조금 어렵습니다. 잘 붙이지 않으면 좀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구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저 허리 벨트 클립 이어가지고 터닝맥카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터닝카 넣으시고 다 사주신 다음에 자 벨트 클립 이렇게 차주신 여기 띄우는 홈이 있거든요. 이렇게 띄우는 홈에다가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까지 걸어주셔서 허리띠나 아니면 바지에다가 이렇게 끼우셔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구요. 초카가 알려줬는데 이렇게 잡아 뜯으시면 요것도 따로 빠지죠. 그냥 이렇게 트레일러식으로 따로 보관하실 수도 있은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티커를 한번 붙여봐 붙이는 거 보여드렸는데 스티커는 그냥 따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스티커를 붙였는데요. 붙이고 나니까 모양이 많이 달라졌죠. 확실히 좀 이뻐진 것 같고 손에 좀 스티커 품질이 조금 떨어지니까 조심조심해서 붙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먼지 같은 거 안 들어가게 조심하시고 박스 밑에 보시면 붙이는 순서가 있으니까 이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 나니까 모양 멋져졌죠. 자 뒤쪽은 일부러 안 붙였습니다. 이쪽에 붙이시면 되는데 뒤쪽이 상당히 투명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자 닫아두시면 차량이 아주 잘 보이죠. 잘 보이고 기존 저 잘 보이는데 저거 스티커를 붙이시게 되면 노란색보다는 빨간색으로 보여 드려야겠어요. 자 이 뒤쪽이 이쁜 부분이 그냥 이렇게 스티커를 막아줘버리더라구요. 그게 아쉬워가지고 그냥 저거는 안 붙여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붙인 다음에 띄우셔도 되고 그냥 붙이실분은 붙이시셔도 되구요. 저 같은 경우에 안 붙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할까요. 저거 안 붙여봤습니다. 자 그냥 이거 있는 스티커를 위쪽에도 붙여도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블리자드인데요. 자 뭐 별건 없고 빨간색이나 요거는 파이어나 요거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요거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노란색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불꽃 자동차로 되어 있고 기존 같은 경우에 불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모양은 같고 자 앞쪽에 붙여도 로고 모양 조금 다르고 옆에 다른 거 있으니까 되어 있구요. 기존 제품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자 기존 제품이랑은 조금 이제 다른 느낌이기도 하죠. 크기도 살짝 좀 커졌구요. 그렇고 앞이 좀 파손돼가지고 자 앞에 이런 모습이구요. 옆에 이런 모습인데 차이가 좀 나죠. 자 그만 보여드린 것처럼 게임 같은 거 하실 때 자 버터님 메카트 배틀판 있으시면 놓고 여기다 놓으시고 정확하게 발사 메카니멀 고우 샥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변신도 하실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자 자동차 차량 이쁘게 접어주셨어 자 들어가 자 보관합시다. 자 딴 데로 이동합시다. 쫙 들어가셨어. 장 담가주시면 되는데 바퀴가 굴러가는 건 아니죠. 그냥 모양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기존 거보다 투명도가 상당히 좋죠. 이것도 보여줘야겠다. 기존 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보시면 조금 흐리멍텅하게 보이잖아요. 발차 쪽이요. 이 경우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잘 보이는 편이죠. 잘 보이는 편이어서 스티커 일부러 안 붙인 겁니다. 자 그렇게 되시면 될 것 같구요. 기존 거랑 사이즈 비교해 보시면 어 뭐 얼마 차이가 안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애매하긴 한데 자 뭐 트레일러 사이즈만 딱 기교를 해도 한 2, 3cm 정도 더 길어졌구요. 높이는 뭐 거의 같은데 살짝 높아진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품이구요. 물론 이 안에 이제 터닝카는 포함이 안 돼 있죠. 메카지머가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자체만 있는 건데 뭐 그렇게 뭐 꼭 있어야 되는 제품은 아니고 근데 가끔 보시면은 터닝메카드 아이들이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대형마트 갖다 없으면 이거라도 하나 사주시는데 이것만 사주시면은 안에가 없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거 하고 뭐 이렇게 뭐 보관 같은 경우 여타 잘 안 하죠. 이렇게 뭐 하도 많이 못 가다가 이렇게 뭐 수납함에다 보관한다든지 그냥 갖고 노는 제품이니까 뭐 정 좋아하고 뭐 게임 배틀 같은 거 좋아하시는 데만 하나 정도 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굳이 필요하진 않다는 거 그거 감안하셔서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자부신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